노재희가 말하는 김효석의 OBM 설득 마케팅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빌리브 부분인데요. 제가 스피치 학원 하면서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요. 또 OBM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자입니다. 제 책을 저보다 더 잘 설명하네요. 노재희가 말하는 OBM 설득 마케팅 빌리브 부문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OBM 설득 마케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픈 단계에 이어 빌리브. 확신하십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오픈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이제 상대방에게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됩니다. 빌리브 단계도 오픈처럼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단계 신뢰성, 2단계 차별성, 3단계 경제성입니다. 자, 먼저 신뢰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통 상품을 구매할 때 어떤 부분부터 먼저 신경 쓰시나요? 디자인, 가격, 사이즈? 네, 그런 것들도 고려하지만 브랜드를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네, 브랜드. 그래서 보통 브랜드를 보면 그 제품의 신뢰도가 결정되거든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운동화, 그때는 왜 그렇게 메이커, 메이커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키, 나이키. 스포츠용품의 대명사죠. 나이키 운동화, 이게 진짜고 이 나이키 운동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나온 소위 말해 짝퉁이 나이스죠, 나이스. 나이키가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 보니 나이스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뢰를 얻는 중요한 방법 중에 또 하나는 활자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활자의 힘, 여기서 말하는 활자란 뭘까요? 폐는 칼보다 강하다? 약간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활자는 책, 그렇죠?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책을 쓴 사람이 조금 더 신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이나 논문, 책을 쓰신 분들이 훨씬 더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 책 쓴 사람과 책 안 쓴 사람, 책 쓴 강사와 책 안 쓴 강사의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보는 저희 홈쇼핑에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많이 신뢰를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홈쇼핑에서 비포, 애프터 이런 장면도 보여주지만 중간중간에 보도자료, 논문, 임상, 실험, 특허 이런 자료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보여줍니다. 홈쇼핑이 백화점보다 경쟁력을 갖는 점이 바로 이 같은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도 신뢰감이 있게 보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외모보다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목소리가 중요하답니다. 이 책에서는 신뢰감 가는 목소리의 세 가지 비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뢰감 있는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 정확한 발음입니다. 웅얼웅얼거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죠. 예전에 김효석 대표님이 쇼호스트 활동하실 때 상품을 판매할 때 비싼 상품을 많이 취급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더니 예전에 아나운서 출신이시다 보니 보통 쇼호스트보다 발음이 훨씬 더 좋고 또박또박 했기 때문에 좀 더 고급, 비싼 상품들을 많이 취급할 수 있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속도. 경차와 소위 명차와의 차이가 뭘까요? 배기량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단시간 내에 얼마만큼 높은 속도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빨리 말하기도 그리고 또 천천히 말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말하는 속도에 따라서도 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높낮이입니다. 높낮이. 보통 우리나라 말은 높낮이가 없는 경우도 많죠. 중국어나 영어는 악센트 같은 경우 성조가 있어서 상당히 조금 더 자극적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도 어미를 올리냐 내리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죠? 예를 들면 알겠어. 무슨 얘기예요? 네.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understand.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알겠어? 끝을 올리면 알아들었냐고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높낮이에 대한 부분도 신뢰감 있는 목소리를 주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발음, 속도, 마지막 높낮이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면 신뢰감 있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다시 리뷰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도 변화무쌍하면서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목소리인지 궁금하네요. 크게 두 번째. 첫 번째는 신뢰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차별성입니다. 차별성. 여기서 말하는 차별성이란 뭘까요? 네. 맞아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 상품. 어떤 상품을 만들어도 단점이 없는 상품은 없겠죠.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사물을 아무리 얇게 잘라도 양면이 있죠. 그런데 내가 왼쪽 면을 볼지 오른쪽 면을 볼지 위를 볼지 아래로 볼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단점을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대 긍정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는 거 보강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있는 특징을 강화하고 보강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서 상대방에게 접근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요. 나의 단점은 장점이고 너의 장점은 단점이다. 네. 세일즈를 많이 주변에서 하고 있는데요. 세일즈 활동은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주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잘 판매하는 세일즈맨은 객관적으로 설명할까요? 주관적으로 설명할까요? 네. 세일즈는 주관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와닿는 강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주관적인 해석으로 이야기해야 되죠. 책에서는 팔걸이가 없어요. 의자가. 세 가지가 없어요. 팔걸이도 없고 목받침도 없고 엉덩이가 아프게 쿠션도 없어요. 이런 의자 안고 싶지 않죠. 그런데 역시 대표님 대단하세요. 학생이라는 대상에 공부용 의자라는 걸 대입해서 이 세 가지가 없는 이유를 멋지게 설득합니다. 천 개밖에 안 남았어요. 바로 매진이죠. 여러분 자녀의 허리를 위해서 당장 전화 주세요. 완전 마감. 매진됐음에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아 예. 서울우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우유시장은 유통기간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상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를 강조했다면 서울우유는 유통기간만 적는 게 아니라 생산일자도 같이 적은 거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더 신선하다. 네. 만든 지 얼마 안 됐다. 더 신선하다. 그래서 얼마나 신선한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라고 고객들에게 그런 생산일자를 통해서 접근을 했죠. 네. 마케팅이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제성입니다. 세 번째 경제성 신뢰를 얻고 특징을 강조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성 소위 말해 가성비를 강조하는 거죠. 똑같은 돈이면 이게 더 낫다. 똑같은 돈이면 자 그래서 가성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혜택 혜택에 대한 부분은 공개적으로 아 공개는 아니군요. 혜택은 생색나게 생색나게 그리고 부담 가격적인 부분은 부담없게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저희 아파트 구매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파트 구매할 때도 중도금 무이자하고 중도금 유이자하고 차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크죠. 무이자하면 왠지 좀 더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무이자에 이미 이자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무이자 전단지와 유이자 전단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이자를 많이 활용하는 거죠. 요즘 홈쇼핑도 예전에는 10개월 12개월 무이자였는데 요즘은 24개월 36개월 무이자가 있더라고요. 그 금액을 월로 쪼개고 주로 쪼개고 일로 쪼개서 부담 없이 결제에 대한 부분을 클로징 부분을 재촉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클로징은 쪼개라 그리고 우리가 그 제품을 구매하면 상품을 사면 생길 수 있는 이익이 있잖아요. 손해를 보려고 해를 해를 입기 위해서 상품을 구매하지는 않죠. 이익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이익은 기대 이익입니다. 기대 이익 아 예 죄송해요. 예 실질 이익과 기대 이익인데요. 실질 이익은 고객이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예 이 다이어트 식품을 먹었더니 이랬던 몸이 장난이 장난이었던 몸이 장난이 아닌 거죠. 비포 애프터 그리고 기대 이익은 어느 정도 기간이 생겨야 바로 볼 수 있는 이익들을 기대 이익이라고 합니다. 보통 고객들은 실질적인 이익을 볼 때 더 많이 가격을 지불하죠. 그런데 기대 이익을 강조해야 될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형의 상품들 뭐 여행 상품 보험 상품 금융 상품 서비스 상품 같은 경우는 기대 이익을 강조해야 고객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익을 제시할 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실질 이익만 강조하지 말고 나중에 구매하고 나서 만족감을 지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이익도 같이 이야기하면 훨씬 더 좋겠죠. 예 빌리브 단계 세 가지 단계 말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뢰성 신뢰성 얼마나 믿을 만하냐 두 번째는 차별성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주관적으로 차별화를 강조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경제성 가성비 이걸 구매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득 이익 유익을 고객에게 이야기하면서 신뢰를 주는 거죠.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 다음번 세 번째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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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